자, 일반각에 대한 삼각음성질이야. 이제 일반각이 뭔지는 안다, 맞지? 일반각, 동경을 표시할 때 이걸 몇 박이로 하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맞죠? 표시해준 게 일반각인데 일반각은 2m8각, 2세타로 표시해줬어요, 지금까지. 맞지? 근데 여기서 이제 X로 나온 것 뿐이고 함수다 보니까 자, 근데 내가 이걸 구할 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각각의 특수각에 대한 0부터 90도까지의 특수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니? 사인 30, 6분의 8입니다. 사인 6분의 8, 사인 45, 4분의 8예요. 사인 45값, 그리고 60도는 3분의 8거든요. 사인 3분의 8, 그 다음에 2분의 8, 90도. 맞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6분의 8, 4분의 8, 3분의 8, 2분의 8까지. 탄젠트도 마찬가지. 그거 다 외워야 돼요.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표를 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 두 번째, 올스타킹 기억납니까? 각 4분면에 부호는 기억하세요. 오케이? 각 4분면에 부호는 기억합시다. 되겠죠? 그것만 알면 끝납니다. 자, 내가 어떻게 이 상황 하나 보세요. 자, 이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신경쓰지 말고 읽어봅시다, 그냥. 자, 사인. 2n파이다, 이게 x돼있나? 2n파이가 뭔데요? 자, 얘는 1집어넣든 이 x는 잠깐 나중에 계산합시다. 그리고 쌤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x는 그냥 한 요정도의 각,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그만한 각,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다 풀립니다. 자, 2n파이라는 말이 뭔데요? 1집어넣으면 얼마데요? 360도, 맞지? 2집어넣으면, 또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x축라인이죠. 시초선이란 말이야, 맞지? 우리 동경 표시할 때. 거기에서 뭐를 x라는 걸 뭐했다? 더했죠? 잘봐. 요렇게 더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요만큼 더했죠? 맞지? 그러면, 우리가 동경으로 생각해. 얘는 사이렉스하고 똑같아요. 머릿속으로 이해하면, 숫자 암만 어떻게 어렵게 나오면 다 풉니다. 코사인 몰라요, 코사인. 코사인은, 어차피 각은 2n파이면 360도, 다시 원상태. 또 360도, 또 360도, 계속 이 상태거든. 맞지? 여기서 x만큼 조금 들어 올렸어. 어차피 뭔데? 코사인은, 코사인 얘도 코사인 x로 나와요. 내가 지금 이게 왜 똑같이 나오냐면, 1사운면에서는 전부 다 플러스거든. 그래서 이게 다 플러스로 나온다고요. 탄젠에서도 마찬가지, 360도 갔다가 요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잘봐봐. 잘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도 외우라고 하는데, 잘봐라. 자, 사인 마이너스 x야. 자, 보세요. 저거 머리 신경쓰지 말고, 원래 각은 0도였어요, 맞지? 자, 요게 원점이에요. 이게 실총선이라고 보면 돼요. 얘를 어떻게 했다? 마이너스 x. 내가 x를 그냥 이 부분에 짜는가, 한 10도, 뭐 30도 이런 생각하는데, 얘를 마이너스 x 했다가 이렇게 내려가버렸지. 음의 방향이니까.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계산할 때는, 항상 x축과 이루는 각을 계산하라 했거든. 그럼 자체가 뭐가 돼버려? 사인 x야, 일단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까? 문제에서 이게 원래 기본각인데, x만큼 내렸는데, 요렇게 된 거잖아. 그럼 항상 내가 실총선하고 이루는 각만 보라 했거든. 맞죠? 그러니까 사인 x예요. 단, 얘가 내려가는 이 사문면이 몇 사운면이야? 사사운면에서 원칙으로 나와있는 이 사인 그래프는 뭐냐고? 사인 그래프는 뭐냐고? 아니요, 그러니까 사인, 사인은 부호가 뭐냐고?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붙은 거예요. 그럼 봐봐, 코사인은 뭐냐? 마이너스 x니까, 10초선 있지. 이만큼 내려갔어요. 그럼 얘가 지금 몇 사운면이야? 일단 코사인 x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왜? 얘랑 이루어진 각이니까. 그러면 얘가 이루어진 각이니까 코사인 x로 나오는데 사사하면 갔어. 자, 올스타킹이니까 뭐 나와? 플러스 나와야죠? 그래서 플러스 코사인 x예요. 그럼 탄젠트는 뭐냐? 탄젠트는 똑같이 내려갔고, 얘는 탄젠트는 사사하면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탄젠트입니다. 맞죠? 맞니?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자, 봐봐. 이거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자, 사인 8다기 x돼있지. 맞니? 자, 부호는 혹시나 해서 내가 지금 부호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지만, 부호는 얘가 보는 거야. 얘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부터 구해주고, 이거부터 정해놓고 부호 줬거든, 항상. 애들이 헷갈려야 한다 하는데, 부호는 얘가 보고 따라가는 거야. 잘 봐. 8다기 x돼야. 파이가 180도거든요. 그럼 얘가 이만큼 넘어갔어. 근데 거기에 더하기 x니까 더 늘어나버렸겠지. 그럼 몇 사우면이야, 이게? 3사우면. 자, 일단은 얘가 x가 조그마한 각인데, 원래는 x가 이런 각에서 치자. 근데 얘가 이만큼 갔다가 여기서 x만큼 바뀐 거지. 맞지? 그러면 나는 이 각을 붙는 거지만, 실제로 나는 어디? 이 각만 계산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사인 x 나온다고요. 이해됩니까? 자, 사인 x는 만들었지만, 실제로 얘는 몇 사우면이야. 그러니까 사인은 3사우면에서 부호가 뭐라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주면 된다고. 알겠니? 그러면 똑같은 거 하겠어서 코사인이면 또 마이너스 줘야 되겠죠? 왜? 이 부분은 누구만 불렀으니까. 탄젠트만 불렀으니까. 그래서 탄젠트만 불렀어요. 그다음, 사인 파이 마이너스 x야. 얘는 여기서 파이만큼 갔지?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 여기니까. 그럼 지금 이게 몇 사우면 가게 되어버렸어? 이 사우면은 누가 불렀습니까? 사인마. 그러니까 사인, 얘는 정리해봤자 사인 x. 그래서 학교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게 파이 더하기 x니까 얘는 사인 x에 마이너스지. 이렇게 얘기해버린다고. 근데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돼, 맞지? 코사인, 봐봐. 코사인 파이 더하기 x는 코사인 2m파이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아직 안 배운 거죠, 지금? 맞죠? 코사인 2m파이 마이너스 x야. 그러면 얘는 그냥 코사인 x하고 똑같아요. 더군다나 얘는 코사인 마이너스 x하고 똑같죠? 지금 이 개념 말이면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데요? 마이너스 x라면 이렇게 내려간 거지. 근데 사사한 면에서 원래 코사인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x나 코사인 마이너스 x나 똑같다, 이 말이야. 2m파이가 붙어도 못 돼요. 2m파이가 붙었다는 말은 360도로 돌렸다는 거거든, 계속. 원상태라 말이죠, 계속. 맞지?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어. 지금 이런 식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하나씩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뒤에 보면 막 이상한 글 나와가지고 설명해놨는데 그냥 그렇게 가지 말고 뭐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이 쌤 말하는 말이에요. 쌤 말하는 말인데 일단은 한번 봅시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도 마찬가지. 파이에서 180에서 마이너스 x니까 위로 올라갔다. 넷사운면이다. 이산운면이다. 이산운면에서는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도 마이너스. 이해됩니까? 이거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야? 자, 2분의 파이만 봅시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약간 달라요. 잘 봐봐. 2분의 파이는 약간 다릅니다. 자, 원래는 내가 요각을 x라고 가정합시다. 됐네? 자, 요각을 x라고 가정하면 얘가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지. 원래는 x가. 근데 2분의 파이 더하기 x라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2분의 파이면 90도잖아. 90도에서 이만큼 더하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돼? 요게 x거든. 근데 내가 지금까지 구할때는 어느 축에서 비교한다 했어? x축. 그러면 실제로 각은 이 각으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자, 근데 봐봐. 얘가 지금 요거 얘기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얘가 이거를 길이를 조금 길게 해서 합시다. 선생님 좀 도와줄게요. 얘가 4고 요거 3 4,3 그럼 이거 5 나오죠? 이거 이 정도 기분되죠? 맞지? 이거 넘겼어. 잘 봐. 넘기면 요 삼각형이 요렇게 가나? 그럼 요기 4죠? 요거 3 되고 요렇게 나오죠? 이거 돌리면 이거 이렇게 돌리니까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누가 얘가 5가? 얘가 3이가? 이게 4죠? 그럼 다시 우리가 봤을 때 잘 봐. 쌤이 삼각형 딱 두 개만 보세요. 요 삼각형이랑 나는 이 삼각형으로 봐야 되죠? 우린 x축에서 비교해야 되니까 자, 이거 sin 얼마야? 요거 x라는 요거 y라 해볼게요. sin 얼마죠? 5분의 3 나오나? 맞지? 이거 5분의 3이죠? 이거 sin 얼마야? 5분의 4 나오죠? 맞지? 자, 얘 코사인 얼마야? 5분의 4 나오나? 코사인 얼마야? 5분의 3 나오죠? 맞지? 탄젠트 얼마야? 4분의 3 얘는 3분의 4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얘랑 얘랑 서로 바뀌어요. 같은 값이 나오려면. 알겠니? 탄젠트는 역수야. 그래서 나온 거 봐봐. sin은 2분의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90도만 넘어갔어. 그래서 90도만 넘어갔을 때는 항수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sin은 뭘로 바뀌고? cos은 뭘로 바뀌고? sin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알겠니? 알겠어요? 이걸 이제 나중에 더 가면 막 코탄젠트 하고 가는데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선생님 그냥 탄젠트 분의 1로 읽어줄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내가 각 정리해줬잖아. 맞지? sin 2분의 8 더하기 x야. 자, 이제 뭐래 해보자. 2분의 8야. 90도 가축이 돼. 또는 270도 가축이 되면 무조건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갔다가 이만큼 넘어갔네. 근데 원래가 sin이지. 그럼 얘는 뭘로 바뀐다 이제? cos으로 바뀌었어. cos 끝났어요 이제. 이해됩니까? cos가 나왔고 이게 몇 싸움이냐고 지금. 그러면 sin은 플러스입니다. 자, 다시 cos 볼게요. cos 얘는 2분의 8 갔다가 여기서 좀 더 늘어난다. 맞지? 이해 됩니까? 자, 내가 cos은 무조건 뭐로 바뀐다? sinx. 됐니? 그리고 애초에 누구의 함수였어? cos의 함수였지. 그러니까 부호는 얘 따라가야지. 그럼 cos의 부호는 이상음이라서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sinx가 되는 거야. 자, 헷갈리는 사람 계속 봅시다. 봅니다. 2번은요 이거죠. 쌤, 90도 갔다가요. 다시 내려왔어요. 맞지? 그러면 각은 이미 끝났어. 내가 이것만 판단해주면 sin과 cos이 cos으로 바뀐다는 거에서 x가 무슨 x? 이렇게 바뀌진 않습니다. 무조건 sinx, cosx, tanx야. cosx 나왔죠? 맞지? 얘 1사오면이지. 맞지? 플러스. cosx도 1사오면이지. 플러스. tanx는 tanx 분해로 바뀐다 했어요. tanx도 1사오면이니까 플러스. 맞죠? 2사오면에서는 tanx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됩니까? 이걸로 끝나버렸잖아. 이것만 해도 더 표현할 수 있어요. 원래대로면. 책에서 많이 나온 것만 적어준 거거든? 근데 우리는 뭔 말 알면 돼? 회전했다가 기준축이 어느 정도가 아니지 알면 되지? 당연히 이런 건 안 돼요. 쌤. 원래 각에서 3분의 파이 더하기 x. 3분의 파이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 60도 같죠? 맞지? 근데 내가 x가 보통 일반적인 작은 각이라 했지. 그 작은 각이라고 항상 10도, 20도는 아닐 수도 있고 40도일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 30도라고 가져였버리면 60에 30도 되어버리면 90도가 되어버리고 40도가 되어버리면 2사오면 넘어가 버리고 맞나? 60도에서 10도도 하면 1사오면 돼요. 그럼 그런 거는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그렇게 못 풉니다. 나중에 이제 미적 툴을 배우면 이걸 쪼개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 나중에 하고 지금은 뭐다? 무조건 축만큼 문제인 겁니다. 90도 가든지 180도 가든지 270도 가든지 360도 가든지 지금 이거 4가지밖에 안 나와요. 이해됩니까? 항상 뭐만 잡아라. x축 기준으로 각도 됐니? 그러니까 그냥 x로 보시면 되죠. 그것만 표현하면 되고 또 4분면에 따라서 부호만 판단하면 돼요. 자 그리고 3분면에서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뭐 이런 거는 익숙하죠. 자 문제에서 이렇게 돼있어요. 자 코사인 250 되어있다. 봐주세요. 250도는 180도에서 70 넘어간 거지. 또는 90도에서 160 넘어갔습니다 해도 되지만 어? 90에서 160 넘어갔습니다 하면 여기가 뭘로 바뀌어야 돼? sin160이 돼야 돼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sin160이라고요. 왜? 아까 계산했던 방법으로 가봐. 250도를 90도에서 160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그러면 90도라는 기준으로 작업을 했으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꾼다 했지. 맞죠? 나머지는 그대로다. 정당수가. 90 이렇게 바꿔서 풀일은 없죠. 그리고 각도 크잖아. 문제에서 그 각도 안 나왔고 맞지? 그러니까 아 얘는 180에서 70 넘어갔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자. 봐. 얘는 180에서 70 넘어갔어요. 그럼 각이 이만큼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네. 이게 몇 사우면이야? 3사우면. 3사우면은 코사인의 부흔은? 그래서 얘는요. 마이너스 코사인 70이 되는 거야. 넘어간 기준은 적지 않아도 돼요. 알겠니? 자 그 코사인 70 읽어서 뭐 하면 돼요? 부흔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용 어렵지 않아? 자 바로 뭡니다. 그 책에 나오는 자 선생님 그냥 말로 한번 해보는 거 합시다. 거기 보면 보충학습이라고 171쪽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빼버렸습니다. 일부러 나는. 171쪽이 뭐냐면 선생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게 틀려는 건 아닌데 책에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교과서에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적어내면 뭐냐면 n이 짝수일 때는 함수는 그대로 두고 n이 홀수일 때는 함수를 바꿔라. 맞죠? 근데 그게 선생님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실제로 n이 홀수이면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지? 그 얘기고 부호결정해라. 그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너희가 좀 이해 되게 편하라고 나는 그 얘기 뺐다고요. 일부러. 알겠죠? 만약 이 내용도 선생님인데 이해 안됩니다. 해주세요. 그럼 따로 보여줄게요. 되겠죠? 10번 뭡니다. 사인은 5분의 파이입니다. 잘 생각해. 5분의 4 아 미안. 4분의 5파이는요. 파이보다 크지? 맞지? 그럼 잘 봐. 탄젠트 4분의 파이 해도 돼요. 부호 잠깐 놔두고 4분의 5파이라는 거는 파이다하기 일단은 처음이니까 적어줄까요? 탄젠트 4분의 4분의 5파이예요. 탄젠트 4분의 5파이예요. 맞죠? 자 기준 잡았잖아 내가. 파이 같이 거기에 4분의 5이니까 아 얘는 그냥 뭘로 가면 된다? 뭘로 가면 된다? 4분의 5가도 된다. 맞지? 단 이제 부호만 결정해줘야 돼. 탄젠트는 3사우면서 원래 부호가 뭐죠? 플러스. 그래서 얘는 그대로 플러스입니다. 맞죠? 자 마이너스 코사인 얘 일반적으로 바꿉시다. 마이너스 3분의 16파이 이거 밑으로 막 돌려가 가도 되지만 맞죠? 우리 일반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맞죠? 일반감으로 바꾸면 얼마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6파이는 자 2파이 계속 더한다. 2파이가 360이니까 계속 더한다고요. 2파이 다하면 얼마 돼? 2파이가 3분의 6파이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8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3파이 되나? 다음은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3분의 2파이 됩니까? 맞아요? 이해되나요? 3분의 2파이 그러면 얘는 원래적으로 따지면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6파이 6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입니까? 3분의 18에서 2하면 3분의 16 나오잖아. 맞지? 맞나?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일반감으로 보면 이것만 보게 되죠. 계속 360도 더하라고. 마이너스 나오면 너희 계속 돌릴 거야. 이거 아니잖아. 맞지? 이거 나왔네. 자 그럼 우리는 뭐만 봐도 돼? 이거는 어차피 돌아가 봤자 원점이야. 원상 들어와. 시초선이라고. 그럼 3분의 2파이는 몇 도? 120도. 120도는 몇 사우면? 2사우면. 그러면 다시 봐봐. 다시 봐봐. 120도는 2사우면 해서 그러면 지금 이거 묻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걸로 구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이걸로 구하는 것 같지? 그럼 얘는 코사인의 그래프를 똑같이 코사인 나오고 얘는 얼마가 안 돼? 이래 읽어주면 되나? 이해 안 됩니까? 아시, 천천히. 자, 원천히 봅시다. 코사인의 3분의 2파이지? 맞지? 일반각에서 앞머리크 다 치워. 이건 시기 쓸 필요가 없어. 원점이니까. 맞지? 3분의 2파이니까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잖아. 이 집 120도 아니야? 근데 내가 다 구할 때는 어디서 구하라고? X축에서 구하라고. 이쪽에 있으면 여기서 올리고 이쪽에 있으면 여기서 올리라고. 그럼 이게 지금 몇 도인데? 60. 이거 3분의 2파이잖아. 맞아요? 90 따진 다음에는 얘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하면 됩니다. 3분의 2파이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라도 똑같아요. 3분의 2파이.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이각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코사인 얼마? 3분의 2파이 되죠? 맞지? 자 코사인 2사원에서 구호가 뭔데요? 마이너스. 근데 원래 뭐 있어? 마이너스. 그럼 뭐 돼요? 플러스 됩니까? 맞나? 사인 2분의 9파이 되요. 2파이치 다 날려. 2분의 4파이. 그러니까 2파이죠. 2분의 8파이는 4파이죠. 그럼 뭐만 남아요? 사인 뭐하고 똑같아요? 2분의 8하고 똑같나? 맞죠? 얘는 그냥 사인 2분의 8 갑시다. 계산하자. 자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똑같지? 탄젠트 45도입니다. 1입니다. 코사인 60도입니다. 맞죠? 얼마든? 2분의 1. 사인 90도입니다. 1. 답 얼마든? 2분의 5대야 되죠. 자 이거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지만 헷갈려 할 수도 있지만 바꾸는 것만 좀 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 숫자가 더럽게 나오면 계속 360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숫자를 간단하게 만드세요. 0도와 360도 사이에 있도록. 알겠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상하게 막 나오는 각을 360씩 계속 더하니까 계속 더하니까 만약에 뭐 330도가 나왔어. 이상한 각을 마이너스 몇 도에 있는 거를 계속 표정하니까 이렇게 나왔어. 맞지? 이건 0하고 364의 각이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보라고 만약에 이게 사인이었다. 그러면 330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 맞지? 그럼 여기 몇 도대? 30이죠. 전체가 360이니까 그럼 얘는 뭘로 봐준다? 사인 30으로 봐도 된다고. 단 몇 사운배니까 4사운배니까 마이너스 주라고. 이렇게 푼다고. 그러니까 어렵게 보지 마라. 자 그다음 문제 뭡니다. 자 얘가 아까 우리가 풀었던 건데 형태 좀 봐야 돼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매우 어렵지 않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봐라. 사인 파이 다기 세타야. 자 천천히 사인인데 파이에 세타야. 몇 사운배 각이죠? 그러면 일단 사인 세타는 맞지만 3사운배니까 마이너스. 맞아요? 자 탄젠트 제곱은 나중에 하세요. 제곱은 부호가 플러스 되는 거 빼고 아무 거 없어요. 맞지? 탄젠트 파이 갔다가 위로 올라왔네. 이사운배입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하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입니까? 이거 제곱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돼요? 그냥 탄젠트 제곱 세타죠. 맞죠? 자 본부 정리합니다. 코사인 2분의 3파이 다하기 세타야. 2분의 3파이가 270도예요. 아직 그 각이 안 익숙해서 가는 거죠. 여기서 요렇게 가서 270도 Y축하고 걸쳤다. 맞지? 자 그러면 코사인은 함수가 바뀌어요. Y축이 기준이 되면 바뀝니다. 이해돼요? 코사인은 뭘로 바뀌어요? 사인. 됐니? 자 바뀌었고 자 여기 계속 보자. 270도 갔다가 더같이 몇 사운면? 4사운면 4사운면 코사인은 보는 건데 4사운면 코사인 보는 플러스 플러스 됩니까? 빼기 자 사인이 2분의 3파이야. 얘도 이렇게 같이 Y축이 기준이 네? 그러면 사인은 뭘로 바뀐다? 코사인 세타로 바뀝니다. 자 그 대신에 얘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뒤로 갔지? 몇 사운면? 3사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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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사인은 보는 건데요?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얘가 뭡니다. 사인이 2분의 4파이 더하기 세타야. 얘가 요렇게 갔다? 요만큼 넘어갔네? 자 기준이 Y축이야 일단 나가지. 그러면 사인은 뭘로 바뀌고요?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맞죠? 맞지? 그리고 2분의 5에서 세타 넘어갔기 때문에 얘는 몇 사운면? 2사운면 자 사인은 부호가 플러스죠. 맞지?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코사인 제로 일부러 쉽게 날둔 걸로 혹시 바꿀 이유는 없죠? 이해됩니까? 자 정리하자. 얘는요 쌤 이거 이거 날라가야 안 날라가야?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입니까? 맞니? 자 이거 뭐해? 얘 얘가 날라갑니까? 얘가 플러스인가요? 그럼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죠. 자 아까 책이 이렇게 안 나왔을 겁니다. 자 책이 이렇게 나왔죠 혹시? 책이 이렇게 안 나왔죠? 자 정리 계속합니다. 얘는요 탄젠트는 뭐 분해보죠 원래? 코사인 코사인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는 위에 올립시다. 분모 얘도 코사인이니까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코사인 분해 사인인데 제곱을 했으니까 사인 제곱 남나 안 남나? 안 남나? 자 헷갈리나? 자 다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각각 제곱한 거잖아. 맞죠?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죠. 요거 요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앞에 거 안 맞는 겁니다. 탄젠트가 코사인 분해 사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통문 되잖아.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 되죠. 맞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는 1입니까? 그럼 얘 넘어가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어버리죠. 맞지? 그러면 얘 분자가 얼마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잖아. 계산하면 얼마나 온다고? 1 나온다고. 이해 되겠어요? 이해 됩니까? 계속합니다. 끝냅니다. 12번부터 사인 제곱 1이랑 문제가 있는 건데 봐봐 사인 제곱 1은요. 잘 봐라. 얘는 제곱은 나중에 계산하고 얘는 90 마이너스 89입니까? 맞아요? 이해 됩니까? 근데 아까 내 방법으로 따라가니까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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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코사인으로 바뀌죠? 90이 기준이니까 90도 갔다가 89도 내려가서 이 말이잖아. 맞지? 90도 갔다가 기준이 Y축이니까 사인은 뭘로 바뀌어? 코사인 당연히 가선 얼만데? 89로 바뀌겠죠? 내가 요 바뀌다 하면 아닐까? 아까 파이다기스 X 했으면 X로 바뀌었잖아. 맞지?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어디에요? 제곱 어차피 얘는 지금 일상음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부원을 전부 다 풀렀습니다. 맞죠? 자 근데 봐봐 쌤 얘가 코사인 제곱 89인데요. 얘랑 얘랑 붙으면 1대고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은 더하면 1이라며 가기 같으면 89고 89잖아. 맞지? 요러다 하면 1이 된다고요. 그럼 다시 얘 한번 계산해볼까요? 얘는 사인 제곱 뭐하고 똑같아요? 90-88하고 같습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 88하고 같습니까? 90도에서 88 내려간 거니까 맞지?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자 요렇게 되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어 요게 88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요러웨어랑 붙을 수 있어 없어? 있네요. 그럼 얘들 1이네. 그럼 세트 잡으면 되지 이제. 맞지? 자 요런 세트 몇 개 나올까? 2개 돼서 90 저 지금 보면 각이 전부 다 이거면 돼. 2개 돼서 90 되는 거 아이가? 맞나? 몇 개 나와요? 자 1이랑 89부터 시작했죠? 쭉 나왔어. 44랑 46이가 맞아요? 1, 89 한 세트였는데 쭉 가서 44랑 46이가 맞죠? 지금 이래 나와 있거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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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세트잖아. 그 다음 얘랑 얘랑 이렇게 한 세트일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그럼 이 줄이 이따 몇 개 나와? 1부터 44니까. 44가 나가나? 1이 44개 있다는 말이잖아. 그 다음 더하기 예를 만드요. 사인 제거 45도가 90 얼마인데요. 사인 제거 90입니까? 어차피 이거 얼마다? 1이다. 사인 45가 얼마인데요. 2분의 1 흑두입니다. 그럼 제곱하면 2분의 1이죠. 4분의 2 되니까. 맞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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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되나? 그럼 45 더하기 2분의 1입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2분의 90 다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91? 네. 이해됩니까? 요거 내용은 봐놔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실제로. 알겠어요? 당연히 이거보다 더 어렵게도 나오고 더 쉽게도 나옵니다만. 이게 딱 중간중도. 알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해봅시다. 얘도 쉽다 이제. 우리 시험했던 거거든. 맞죠? 한번 해봅시다. 2분의 5 마이너스 세타야. 자, 사인이 90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 90도가 기준된 거지. 그러면 사인은 뭘로 바뀌어? 컷사인으로 바뀝니다. 맞죠? 제곱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부어싱이 안 써도 됩니다. 무조건 플러스거든. 맞죠? 자, 그 다음에 뭐 돼요? 세타입니까? 이해되나? 자, 예봅시다. 5 마이너스 세타야. 파이 갔다가 세타 올라갔죠. 맞지? 얘는 사인 안 바뀝니다. 맞죠? 맞아요? 안 바뀐다. 맞지? y축 기준일 때만 사인이 코사인으로 코사인이 사인으로 탄젠트가 탄젠트 분의 1으로 맞죠? 자, 얘는요? 얘는 얘는 얘가 뭔데요? 아, 이거 쓰니는 사인 알고 그럼 미안. 270이니까 y축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됩니까? 맞아요? 얘는요? 이거 있으라면 안 하죠? 2파이 있으라면 안 하지 다시 밑에 내려가버렸네? 4, 3명이지만 마이너스지만 제곱하니까 다시는 못해버려요. 플러스 되나? 네. 원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야, 맞지? 근데 그걸 제곱했잖아. 이해됐나? 사인, 혹시나 이거나 이거나 같죠? 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도 제곱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거 얼마인데요? 1. 이거 얼마인데요? 1. 답 얼마 돼야 돼요? 2.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가 됩니다. 됐어요? 네.